뭘 또 채비를 하시네요. 아니 산은 산이 남바퀴 돌라고. 아이고 산신력 같으시네. 올라가자. 아 우리 보리 가는구나. 가자 우리. 그래 보리야 가자. 비교적 한가한 겨울철에는 더 자주 산에 오른다는 자연인. 이번 산행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. 아이샤아이샤아. 갓바라도 진짜 이렇게 갓바를 수가 있네. 사람 다니는 길 맞습니까 이게. 동물 다니는 길 아니에요. 제가 가는 게 길이에요. 아니 근데 뭘 산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. 아니 저 바위 쪽 올라가면 좋은 게 있어서 한번 찾아보려고. 바위에요. 이거는 바위가 보이지라는데. 따라오세요. 수직에 가까운 산비탈인데. 아 한발자간 떼는 일에도 안간힘을 써야 해요. 거친 숨소리만 이어갔는지 벌써 한시간째입니다. 아아 아 아 아 아아 선생님. 쉬었다가요. 일부만 쉬었다 가세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딱 1번만 쉬다요. 아니 도대체 그 바위에 뭐가 있길래 이곳을 사사하게 된건지 모르겠네요